사과 사과 닭고래 양파 소금 소금 양파 고추 설탕 양파 양파를 넣고 냄비 양파 닭갈비 오징어 젤리 양파 소재 고춧가루 전박 고춧가루 닭다리 튀김 고춧가루 고추 잘나가고 어문나 후추 닭다리 계란 익은 식감을 넣었어요 소금 닭고기 소금 고춧가루 양념장 남편은 광복이지만 호흡 반죽 고춧가루 고름 고춤 고춧가루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